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주 시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전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북미 회담이라든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또 맞춰서 우리 한국과 미국의 앞으로 동맹에 대한 전방과 바른 방향이 있다면 한국과 미국의 방향이 있다면 그게 궁금합니다. 올바른 방향과 전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침에 뉴스 보니까 국방부에서 무슨 나은 게 한미동맹을 좀 약화시키더라도 중국을 비롯한 기타 나라들과 다각적인 무슨 관계 개선을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나는 웬만해서 정치에 개입 안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기초 위에서 중국과 기타 나라들과의 선임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 원래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과 뭔가 나라들과 하겠다. 그러면 다 틈새기를 보고 있던 주변의 띠띠한 나라들 북한, 중국, 일본까지도 가시할 수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올 수 있어요. 국제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솔직히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들은 다 탈중국을 하는데 이거 까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전망을 내다보고 어떤 비전을 갖고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나온 그 말 한마디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부족자라는 말이고 또 내가 안도하는 건 한미동맹은 아무리 그렇게 말했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맺은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아마 6.25전쟁을 전후해서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정권이 올라왔던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고 공고히 왔어요. 오늘날까지. 중국은 그래서 한미군사안보동맹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죠. 북한, 중국, 러시아 굉장히 싫어하죠. 인접국가에 자기네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의 절반 땅의 한미동맹이라는 막강한 생명선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항상 싫어하죠.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중국은 항상 싫어하는 문제가 됐던 거고. 지어 싸도 하나 넣는 것도 얼마나 분주탕을 피웠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문제인데 그러나 나는 이런데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해요. 어차피 정권은 5년에 한 번씩 바뀌고 국방장관도 바뀌어요. 이분이 어떻게 말했다. 그 말했다. 이 말한 순간에 한미동맹 약화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을 했다 해도 그 사람이 임기인의 그런 일을 벌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일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한미동맹이라는 아주 깊고 공간역사 속 뿌리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 외교적 군사 속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일개의 대통령이 그 순간에 선거됐다. 선출돼서 올라갔다. 대통령이 어떤 국방장관을 임명했다. 그 장관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다 해도 흔들릴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지금 세계적인 경제의 의존도가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다는 여자 이런 말도 많잖아요. 안보 주권이 흔들린다는 얘기. 네. 그런 얘기도 많지만 미국과의 경제적인 관계하고 한국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는 진짜 아날로그하고 뭐라거나 위에 있는 거. 디지털. 네. 그거 차이 문제예요. 네.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관계는 그건 진짜 현 시대예요. 현 시대. 디지털이고 지금 중국과 대한민국의 경제적 관계는 아날로그 식이에요. 네.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정확히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럼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또 이 3자 회담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안 해야 할 수 없는데 네. 공정. 한미일 공정. 그 상황에서 또 대한민국은 예전에 또 지선미아 폐기를 하는데 그 물로 외교 카드를 또 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있으니까 더더욱 또 또 한미일 공조 이런 또 이게 또 중요한 시점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은 그렇게 썩 이게 어떻게 좀 움직이는 부분이 좀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한미일 공조. 지금 단계에서 우리 일본과의 반 일본과의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벌어졌잖아요. 백색구르가 제외예요 뭐예요. 지선미아 폐기요 이렇게 다 벌어졌지만 만약에 오늘이 이 상황에서 북한이 만에 하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6.25 전쟁과 같은 이 전쟁을 일으켰다. 도발했다. 이 상황 때도 이 문제를 갖고 떠들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한미일 간의 공조 관계는 그 순간에 뭉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태평양 상해 동북아 관련 모든 중요한 전략적 기지가 일본에 다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한미일이 공조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이 평화적이고 아직 전쟁 이 모든 안보상 절대적인 그 위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만은 자유국가 내에서도 일본 한국 막 이게 지선미아 폐기요 무슨 백색 국가 제외하고 미국이 저기 앉아서 수수방관 하는 것 같지만은 북한이 핵 문제를 깨들고 대한민국을 6.25 전쟁과 같은 그런 가격을 가했다 하는 순간에 그 물고품처럼 사라진다고 난 확신해요. 우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겠다면 이런 일이 다 제기되는데 일본 문제, 한일 문제도 이 단계를 넘어서면서 서로 저를 해가면서 나는 더 나은, 보다 새로운 관계로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둘 다 자유민주 선진국가예요. 그래서 또 미국이 간섭을 안 해요. 둘 다 큰 사람들이에요. 일본도 크고 한국도 커요. 거기에 미국이 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편든다. 미국은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국익에 따라, 네 관계에 따라서 너희가 저를 해라. 단, 기본선을 다칠 때, 대북 문제에서 기본선을 다칠 때는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 편을 들여서 대북 제재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든가 북한과 편을 들여서 미 합진국을 공룡하게 만든다든가 한미동맹을 위험하게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미국은 절대로 가만 안 있죠. 한미관계는 이렇게 기껏 떼고 붙이면서 여태까지 왔고 혈맹됐던 적도 있고 소원했던 적도 있지만 이 동맹은 누구도 함부로 파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군사적인 가장 위대한 자산이에요. 한미동맹은. 이거는 앞으로도 절대 깨지지 않아요. 누구도 함부로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고 공산주의 모자를 쓰고 있는 용토야욕, 팽창주의야욕이 있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안 깨져요. 그러나 어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갈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국가기조 여태까지 혈맹관계 아니에요. 이거를 깰 자는 없어요. 어느 정부도. 깨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 정부는 탄핵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점차 일본과의 관계 문제도 난 꼭 보다 높은 차원에 일본과 한국의 국민들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 서로 이해관계에 맞는 차원에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차원으로 분명히 발전해 나간다고 봐요. 안 그러면 이제 무슨 전쟁이 일으키겠어요?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익의 평행을 이루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과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한중관계를 혈맹관계라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없죠. 한미동맹은 혈맹관계예요. 혈맹관계. 제가 봐도 이게 국익의 평행을 봤을 때는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어서 용토야역이 없어요. 한반도에 대한 용토야역이 없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계속 실시각각 용토야역을 표출하는 나라예요. 저 두만강 압록강 쭉 모아서 압록강 하류 쪽에 가면 장마이름은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졌다는 솜이 몇 개 있어요. 그거 넣고 오픈이 안 돼서 그러지 북한하고 중국이 계속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지금도 답을 못 낸 땅들이 있어요. 솜들이. 중국은 죽어도 자기네 곧 자기네 거라 그래요. 북한은 아니다. 이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는 솜이 몇 개 있어요. 그게 표출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제일 더러운 놈들하고 계속 용건한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압록강 하류에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솜도 우리 건데도 솜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댄다고. 그렇게 용토 팽창 야역이 강한 중국이라고 김일성이가 비판했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볼 때도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방향 쪽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오늘날 미국의 위정자 대한민국 위정자 일본의 위정자들은 이 세 사람의 관계 정책에 관한 문제고 그러나 일본 국민 대한민국 국민 미국 국민 용원하잖아요. 이 위정자들은 바뀔 수 있어도 선거에 의해서 이 리해 관계는 우리 세 나라 공조 관계에 있는 세 나라 한미의 관계 국민의 요구와 리해 관계는 용원한 거예요. 한미의 공조가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지요. 중국과의 국익이었던 평행론 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이 훨씬 더 좋은 길이고 더 좋은 길이라는 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혈맹 관계가 아니에요. 동맹 관계도 아니에요. 무슨 동맹 관계에요. 경제적 상부상조 관계지.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리해는 갑니까? 네. 잘납니다. 원래는 이게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미국하고 북한하고 회담을 가졌을 때 조금 부족했던 분이 그거였던 거예요. 만약에 빅디네는 스몰이 됐어. 그러면 솔직히 북한도 당연히 좋지만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도 뭔가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포장이 분명히 될 거라면 옛날 우리 왜 2000년대 6.19 선언인가요? 네. 그렇죠. 김정희라고 우리 김정희가 김대중 대통령 성범 때 연방제 고려연방제다 낮은 연방제다 그게 또 부활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면역이 생겼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 때의 평양 방문 노무현 대통령 때의 평양 방문 문재인 대통령 때의 평양 방문 아니 솔직히 면역이 다 생겼어요. 솔직히 연방제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연방제에 들어가는 북한이 요구하는 그 조건이 그걸 위해서 그걸 따지지 않고 마냥 환상을 가졌던 그게 문제잖아요. 그 조건은 말도 안 되는 걸 그대로 그냥 하는 연방제라면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이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그 열사들의 피와 땀이 다 그 연방제 하나로 날아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실은 안 됐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거지만 빅딜 아니면 북한과 남한의 통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원하죠. 그냥 북한이 이렇게 그냥 판몰 그냥 아예 그냥 뭐 하든지 해야지 둘간의 타협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체제는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분명히 진 거예요. 차라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전쟁으로 해서 그냥 아예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이 무너지든지 해야지 이걸 가지고 북한과 뭔가를 같이 해서 연방제니 이런 거는 좀 아예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2000년대 초에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로미언 정권 때 로미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뭔 샷했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평양 방문 이 모든 걸 통해서 학습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 안 됐어요. 6.15 공동성명처럼 샤벙 가다가 그럴싸한 공동성명이 나온 적이 없어요. 된다도 하나도 안 됐잖아요. 로미언 대통령 갔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틀림없이 안 돼요. 북한 정권이 변하기 전에는 그렇죠. 국가평 폐지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엄청 자유민주주의 주인으로서 엄청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거는 그걸 용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위대하지요. 오늘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